미국 본토 상공을 거의 일주일째 떠나디던 중국의 정찰풍선이 지난 4일 격추됐습니다. 미군은 F-22 전투기를 출격시켜 미국 동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약 10km 떨어진 대서양 상공에서 공대공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해 풍선을 맞춰 떨어뜨렸습니다. 풍선 잔해는 바다로 떨어져 해군이 수거에 나섰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에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과잉 대응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이 풍선이 기상관측용 민간장비로 불가항력으로 미국에 진입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중국의 정찰풍선이 미국의 군사 요충지를 따라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며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지난 3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의 정찰풍선을 이유로 중국 방문 계획을 연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블링컨 장관은 지난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합의에 따라 5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